퍼포먼스 나는 궁금해 어 깜짝이야 다시 할까요? 네 휘파람 소리도 있죠? 스템에 스템에 휘파람 소리 휘파람 한 번 넣어서 가보겠습니다 스템에 휘파람 소리 네 갑자기 간증이 산타워 너무 오래 한 번 그 얘기해주는 사람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원래는 약간 송환이 형 같은 분 1, 2, 3 좀 산뜻하게 좋아좋아 1절까지만 보내보기가 나죠 2절까지만 보내보기가 나죠 건반은 여기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여기 드럼 리듬이랑 기타 이 리듬 뭔가 디테일이 아까 안 맞아서 뭔가 그렇게 들렸던 거 같아요 불쌍 여기 나오는 스탬 기타랑 버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버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버스로 갈게요 네 너만 내 여자 혼자의 듯해 다들과 우리 얘기하듯이 꿈을 꾸고 있는지 너를 꼬집어보고 너만 보면서 웃는 게 일렉크 버스 윙윙 이거 들어오고 와주실 거죠 네 할까요? 네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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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네 이 노래는 넌 정답 젠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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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영어 crim Ivory 예 새하얀 눈처럼 내 아래서 먹힌 왜 저리 어떻게?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요. 아 차임? 이거 배웠어요? 세웅 씨의 악기 욕심 네? 배웠어요 이거? 그냥 막 해보면 저걸 배울 기회가 반짝반짝할 때 원래 잡았었어요? 더 반짝반 이렇게 약간 드럼이 지금 잡히지 않나요? 베이비 잇츠 빰빰빠 이거 그쪽은 안 잡고요? 네 이거 말고 그 아니 아니요 이거 말고 반짝반짝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었나요? 리듬을? 그거 말고 그냥 더 반짝반짝 이렇게 쭉 지나가는 듯이 원래 그거 아니었나요? 아닌가? 원래 그거였긴 한데 잡는 김에 흘러잡았는데 아 그래요? 여기가 안무가 뭐 잡는 게 없어가지고 흐르는 거 뭐 그거 그냥 수정해야 될 거 크게 없으면은 그냥 이 형이 안무랑 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 맨 마지막 곡이 혹시 화이트였나요? 아니요? 아니죠? 네? 아니 기억에서 지워버렸구나 맞아 몇 년 만에 언젠가 내게로 다가왔던 너를 내 전부라고 믿고 있었죠 중간에 인터가 네 마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확 죽어서 가거든요 이제 벌써 그 다음에 여기서 인 여기서부터 터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삽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고 너무 좋은데요? 음원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앵콜 등장력이니까 맞아요 이펙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혼자 걸었던 그 어두운 골목길마저 오직 오늘은 밝아보여 아무도 내가 마지막일 거야 난 기억해도 그리운 걸 두 눈을 감을 때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이 그대의 눈일지도 모르겠죠 두 눈이 가질 때마다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것만으로 난 그대 맘 내 곁에 있다면 난 괜찮아 오 나의 여신 오 나의 여신 오 나의 여신 쉽답답디 이제 액상의 음악 음악을 오 나의 여신 음악'RE 음 배고 Ah 배고ich 두부두부두 또 우리의 향자 온 세상이 번호 물 들었어 또 우리의 향기를 또 우리의 향기 샘솟음을 불다가 갑자기 그 편기증 날 때가 많아요 4 4 4 5 5 5 6 7 아 예 아 예 2 1 1 2 1 1 2 1 4 1 오! 아래 아래! 아래 아래! 아래 아래! 아래! 앞에 진짜 할래요? 거기에 해도 되고 아 인트로만?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? 딴딴! 아니 이게 들어가니까 완성이 되네 시티팝의 그 근본이 이 섹소폰이 나와야 된다고 이거 이거 해야 되나요? 이거 이거 해야 되나요? 그래서 형들이 옆에 가서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느낌 되게 된다 아 근데 아이 원더 나중에 다음에 그 섹소폰 해서 하면 진짜... 아 거기 앞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앞에도 하고 거기 기타 솔로 하는 데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... 아니면 거기 어차피 그 대선 있잖아요 그 라인도 같이 하면 아 마지막에 섹소폰 들어가면 진짜 섹소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완성되버리겠네 합주 끝! 삶의 에덴이 F 감사합니다.